를리너 코치빌딩 12대 한정판 모델인 벤틀리 바칼라는 벤틀리 크루 본사에 위치한 뮬리너 워크샵에서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벤틀리 디자인팀은 각각의 고객들과 협업을 통해 해당 고객만을 위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벤틀리 바칼라는 럭셔리 자동차의 핵심 가치인 희소성과 공급의 성능을 모두 갖춘 12대 각각이 지구 상에서 단 한 대뿐인 유일 무의한 벤틀리로 탄생하게 된다. 벤틀리 모터스의 회장 겸 CEO 에드리언 홀마크는 벤틀리 바칼라는 벤틀리의 모든 역량이 담긴 2인승 오픈탑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로 벤틀리 100주년 기념 모델인 EXP100 GT에서 영감을 받아 지속가능한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등 럭셔리 자동차의 미래를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개인 고객이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완벽한 개인화를 거쳐 탄생한 벤틀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 컨셉 모델인 EXP100 GT를 통해서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소재 확보 전략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 벤틀리 바칼라를 통해 해당 전략기 실제 판매 모델에서도 실현 가능함을 입증했다. 외관 페인트 컬러를 강렬한 메탈 느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쌀껍질의 추출물을 활용했으며 인테리어 소재로는 영국산 천연 양모 및 강바닥에서 건져올린 오천연 전참나무 등을 활용했다. 여기에 능동형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돼 평상시에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최적화를 위해 후륜 구동에 최대한 가깝게 동작하게 된다. 한편 벤틀리 모터스는 바칼라를 출시를 계기로 전세계 최고의 코치 빌더인 뮬리너의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뮬리너의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되는데 완벽한 개인화된 차량을 고객과 함께 제작하는 코치 빌딩 사업 부문과 클래식 벤틀리카를 보고나는 클래식 사업 부문 그리고 기존 모델의 개인화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컬렉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